천공 이야기가 또 와죠 천공이 안 간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같느냐 그거는 바뀔 수 없다 그게 뭐냐 천공은 그걸 끝까지 쥐고 있어야지 자기가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것이 되거든 그거를 포기하겠어 천공이 안 갔다 그러면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이 스승이라 그러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은 다 잃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갔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더 이상 자주 의지 못하게 자기가 이제 뭐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 무려 놓는 거야 그러면 어디 윤석열 니가 한번 처리해봐 이러는 거잖아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놀아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뭘 잡고 있겠지 딸이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겠지 의논을 했을 테니까 별의별 의논 다 했을 거 아니야 좀 추잡하지 사람들 사는 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